속을 보시겠어요? 속은 촉촉하게 수육처럼 맛있는데 겉은 바삭하고 껍질이 쫄깃하고 이러니까 집에서 삼겹살을 먹어도 정말 맛있고 건강하게. 그래서 저는 좋은 게 이 기름 빠지는 게 진짜 너무 감사한 거 있죠. 그러니까 올해도 얼마 안 남았죠. 기름 봐, 기름 봐, 기름 봐, 기름 봐. 올해도 건강하게 마무리하셔야 되지만 내년에도 건강하셔야 되는데 이 기름이 아래쪽에 서랍에 싹 모이니까. 잠깐만요. 어머나, 어머나, 세상에. 이 기름 폭포를 우리는 이제 이제는 이런 폭포를 먹지 말고 사방팔방 튀기지 말고 오늘 꼭 함께 하시고요. 이 세척은 쟁반 하나 끈 거 그냥 이거 딱 안 된다 생각하시면 돼요. 내 뒤쪽에도 보여드릴까요? 싹 불려도 열선 같은 거 없어요. 그러니까 그냥 쟁반 낙서치 쓱 물세척 하시면 되니까 삼겹살 먹고 생선 먹고 설거지 너무 편하게 하는 거죠. 오늘 물량 확보 하시고요. 거기에 연말에 모임들이 너무 많은데 밖에 나가면 차 막히기도 하고 오늘도 너무 추웠고 어제도 너무 추웠고. 오, 이거 보세요. 이런 것들. 아니, 겉은 바삭하게 구워지면서 속은 촉촉하니까 요스치킨, 배달치킨만 시켜먹어도 가격이 얼마인데. 그렇죠. 자익을만 있으면 이렇게 간단하게 할 수 있고요. 아니, 그리고 치즈가 이렇게 조금 늘어나니까 이런 것들이 너무 좋고. 집에서 간식 같은 거. 애들이 이제 겨울방학입니다. 집에서 엄마들이 또 잘 먹이셔야 되는데 밖에서 나가면 다 비싸기도 하고 날씨 추운 것도 귀찮고. 매번 어떻게 나가, 어떻게 나가. 집에서 자, 여기에 애들 겨울방학 맞았어요. 근데 엄마가 매일 반찬을 매일매일 하기도 힘들고 이럴 때 간단하게 야, 우리 좀 뭐 먹자 이럴 때 김 이거 그냥 한마, 둘, 셋 벌써 다 구워졌어요. 자, 자익을 위해서 3초 김구이가 가능한데요. 하나, 둘, 셋. 옆에 있는 펜서포트 딱 꽂으시면 더 빨리 되니까 이렇게 구워서. 그렇죠, 이게 잘 구워진 게 소리만 들어봐도 알아요. 낙엽 밟는 소리. 이렇게 해서 밥에다가 그냥 딱 싸서 소리 한 번 더 들려드릴까? 싸서 간장만 싹 올려서 먹으면 요즘에 콜록콜록콜록 많이 하시는데 잘 드셔야 돼요. 이거 드시면서 가야 돼. 오늘 지금 전 상담은 지금 모두 통화 중에 있습니다. 아침부터. 오늘 꼭 오시면 한 달에 14,000원대로 오늘 산타가 왔어요. 자, 이걸 최신형에다가 1번 선택하시면 9만 9,000원 식품 건조기. 여기에 압력솥 9만 9,000원, 여기에 비바체 그릇 세트까지. 이게 1번. 네. 세 가지를 다 드릴 거예요. 근데 2번은 어머니 냄비 세트가 풀셋네스로 가격 비싼 거 아시죠? 5종이에요. 이거 다 드려요. 거기에 용기 세트까지 드리는 2번 구성. 1번이냐 2번이냐 이것만 결정 내리시면 되는 거죠. 자, 물량 확보하셔야 돼요. 한 달에 14,170원, 75원. 여기 정립금 17,000원 넘게 드릴 거예요. 얼른 들어오세요.